안녕하세요. 이니스프리 모델 이민우입니다. 이번 11월 중국 상하이 난징로에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. 박수!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멋진 이니스프리의 매장이라고 하는데요. 이곳만의 리미티드 제품들과 중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니스프리 그린 카페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놀랍게도 이 매장이 중국에서 가장 큰 코스메틱 브랜드 샵이라고 하는데요. 상하이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모두 이니스프리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, 시시해, 자이치.